대전 대덕구 신탄진동과 문평동을 잇는 국지도 32호선 현두교 신구교 도로개설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대전시는 현두교 신구교 도로개설 사업이 지난 8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와 9월 국토부 제5차 국도·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된 데 이어 내년 예산안에 국비 2억 원이 반영돼 내년 상반기부터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대전 현두교 신구교 도로개설 사업은 8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전 천변도시 고속화도로와 대전문의 4.5km 구간의 왕복 4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